자 제가 오늘 그래서 약간 그 그냥 컨텐츠 얘기 들어가기 전에 조금 하고 싶은 얘기 중 하나가 갑자기 베스트 bj 선발 방식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이게 확대된거고 작년에 베스트 bj 선발 방식이 좀 확대가 됐고 근데 이제 그 작년에 개편 이후 뭐 bj들하고 유저들이 좀 많이 건의를 했나봐요 아 저 인체부역은 못하죠 저는 전공자가 아니니까 자 사실 근데 저도요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제가 작년 정도부터 이제 오프라인으로 운영자들을 가끔씩 이제 접촉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자님들한테도 제가 가끔 이제 bj 고등배 뒤풀이 때도 그러긴 했는데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운영자님한테 얘기를 했던 것들도 좀 있기는 해요 좀 있기는 하고 그 그랬던 것들도 좀 있는데 약간 이제 베스트 bj 선정 기준 뭐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심사를 한대요 심사가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전까지는 3월까지는 한 달에 두 번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아마 3월까지는 한 달에 두 번 뽑는 걸로 하고 그 아 귀수술이요? 그럼 병원 상담해야죠 자 그래서 개편을 하는데요 그 신청일자하고 심사기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신청일자는 신청일자대로 그 심사일자가 심사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한 달에 두 번 뽑았는데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대신에 이 신청 접수일하고 그 심사기간을 똑 좀 아예 딱 나눠가지고 그래서 심사 결과를 매월 마지막 평일로 진행을 해서 그 약속한 날짜의 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신청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1차 심사를 일단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해요 그리고 아 너무 심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주제 안 맞게 그리고 2차 심사를 해요 그 자격 심사를 간대요 자 자격 심사를 가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최종 발표에 앞서서 이제 또 베비들한테 또 교육을 또 하나 봐요 교육까지 또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심사가 두 단계로 분리가 됐어요 두 단계로 분리가 돼서 1차 단계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정량 지표만 평가를 하고 2차 단계에서는 과거 제재 이력 사항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을 한대요 그래서 좀 상징성 강화 그런데 이제 과거 제재 이력 사항은 내용의 심각성과 제재 수위 그리고 파급력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 그리고 이제 원래 그 베비 정원 인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원 외 선발 그 운영자 추천 추가 선발을 원래 한 달에 4명이었는데 한 달에 5명으로 늘렸대요 그래서 정량 지표가 그 부족할지라도 뭐 육성 카테고리나 육성 컨텐츠에 해당되는 BJ는 좀 이제 추가 선발을 할 예정이라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뀌는 게요 1차 심사 때 정량 평가를 하되 정량 평가에서도 경고 이력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정지 이력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점 반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심사 때 자격 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최소 조건이요 한계가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기본 최소 조건은 똑같아요 첫 번째는 방송 시간이 500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애청자 1000명 그러니까 애청자 1000명이 아직 안 돼서 제가 신청을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까지 똑같아요 그 베스트 BJ 신청하는 기준 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정지 기록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조건이 또 추가된 게요 최근 3개월 동안 방송의 수를 60일 이상한 BJ 그러니까 그 한 번 방송할 때 몇 시간씩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꾸준히 했느냐 꾸준히 방송을 켰느냐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한대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정량평가 비율이 바뀌었어요 평균 동접 40% 최근 3개월 그리고 누적 애청자 40% 그리고 누적 방송 시간이 20%로 줄었어요 30%가 아니고 30% 20%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좀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그 경고 이력이 있을 경우 경고 횟수당 10점씩을 감점한대요 그거를 반영해서 상위 40명을 선발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회사 추천으로 그 5명까지 추가로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운영자 추천 그리고 정량평가 점수표가 이제 세분화가 됐어요 평균 동접이요 1000명 이상 되면 100점 만점이고 750명 이상 되면 98점 뭐 500명 이상 되면 96점 그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내가 평균 동접이 10명 이상이면 60점 평균 동접이 10명은 돼야 된다는 거네 진작 그게 최소가 60점이고 그리고 애청자 비중 누적 애청자 5만명 이상이면 100점 만점이고요 4만명이 살면 98점 여기가 좀 차이가 크네 하여간 쫙쫙 내리고 누적 애청자 1000명이면 그 기본이 60점 그리고 이제 방송시간 기본 500시간 이상이면 60점 그리고 누적 만시간 이상이면 100점 만점 제가 방송시간이 한 2000시간 조금 넘거든요 아직 방송시간 점수가 한 70점 되네 자 그렇구요 그리고 매월 이달의 베스트 BJ 방송 관련을 진행해서 선정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선정된 BJ에 대한 소개를 진행해서 육성과 성장을 도모 하는데 여기 댓글들 보니까 대략 90일 중에 60일 정도의 방송이 필요한 만큼 배비가 되는 게 어려운데 배비되고 난 후에 대충 설렁설렁해도 배비가 유지되는 구조 이게 공평한 구조일까 배비 유지 조건과 배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일치해야지 공평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거 있고 뽑기 전에만 정지력을 보인 건 좀 아니다 배비나 파비를 받은 이후에도 지표를 만들고 몇 회 이상 정지를 먹거나 심한 경우 바로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여기 뭐 과거 제재 이력사항은 내용의 심각성과 제재 수의 파급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 그러면 뭐 어떤 분은 평생 일비네 뭐 소리질러 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 근데 일단은 이게 자 어쨌든 점수표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스스로 이제 자기의 점수표를 가늠할 수 있게끔 계속 투명한 선발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데 그러면 나는 뭐 평생 신청이 안 된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저는 일단은 상위 40명에 못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일단 상위 40명이 못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 이제 회사 추천 육성 카테고리나 육성 컨텐츠에 해당하는 그런 BJ를 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비가 되려면 근데 이게 교육 쪽은 육성을 잘 안하는 것 같아 교육 쪽이 생각보다 육성이 없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이제 그런 기능이 있죠 저는 그래서 이제 두 분야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운영자 그 카테고리별 심사가요 이제 BJ가 멀티 카테고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분야를 같이 심사를 해요 BJ 교육 웹툰 니마 매너요 관리 침해 편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거를 다 그 교육자료 이수를 해야 되는 건가 니마 매너요 도로교통법 강한 힘에 강한 책이 있다는다 매너가 BJ를 만든다 충격 충격 사이다 또 방송정지 백호구의 사생활을 지켜주세요 뭐 이런 거 BJ 그거 교육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다른 걸로 그냥 따로 뭐 보도록 하고요 네 선발방식 개편 글쎄요 선발방식 개편에 대해서 일단 저는 저는 당장은 어차피 못 뽑힐 상황이니까 저는 당장은 못 뽑힐 상황인데 글쎄요 아직까지 뭔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강한 건덕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 솔직히 그렇잖아 그 실시간 핫이슈 지원 받아서 음 평균 그 평균 한 그런 한 몇십 명씩 들어오더라도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그 선발 그 출전 경기 이런 거 할 때마다 저 이거 잠깐만 뺄게요 음 그 손흥민 선수 그 선발 이런 거 그 경기 할 때마다 솔직히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그 그런 거 이제 그 방 있는데 그런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그럴 때만 좀 시청자 수가 좀 많고 그래서 저는 최고 동시 시청자가 그냥 가끔 가다가 좀 많은데요 그 누적 시 최고 동시 시청자를 아니 평균 동시 시청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딸려요 음 자 그렇고 그 아 이거 일주일 통계 밖에 안 보이나 그 한 달러 한번 가볼게요 한 달 어 98까지 갔었어 음 구 98명까지 갔었고 어 왜 이때 어 최고 98명 음 딱 이때가 있네 최고 98명 찍을 때 어 누적이 653 음 방송 시간이 엄청 길 때가 있네 아 이번 월드컵이요 글쎄요 이번 월드컵 어차피 뭐냐 우리가 언제 음 진짜 월드컵 즐겨보는 사람들이 그 언제부터 음 대한민국 성적만 보고 월드컵 봤어요 그 축구본 사람들이 이제 해외축구 보고 막 그런 수준 올라가가지고 음 언젠가부터 그냥 어 그래 어차피 대한민국 국대는 그냥 올라가면 보는 거고 그냥 월드컵 그냥 월드컵 나오는 거에 의의를 두는 약간 그런 걸로 보지 않나요 음 그냥 다른 나라들 뭐 스페인하고 스페인하고 프랑스 뭐 이런 빅매치 뭐 걸리면 이런 거 뭐 보는 사람들 있지 않나 다들 이제 빅매치 찾아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 수준 있는 축구 보는 사람들은 약간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빅매치 찾아보지 않아요 음 이미 국대만 보는 단계는 넘어간 걸로 아는데 축구 좀 보는 사람들은 음 일단 그렇구요 음 이번 글쎄요 그 배비 선발 방식의 그 변경에 대해서 사실 이런 거 보면요 아니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 정량 지표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이라도 뭐 그 꾸준히 하는 BJ들 뭐 추천해서 선발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아 빅매치 오늘 반값이에요 왜 하필이면 오늘이야 왜 하필이면 오늘이죠 그 뭐냐 서양 그 서양의 그 가톨릭이나 개신교처럼 그럼 그리스도교 그 문화권이요 그리스도교 문화권이면 오늘 빅매 반값이면 안좋은데 오늘 그거거든요 그 부활 직전에 십자가 못박히는 그 선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금육도 아니고 한 끼도 굶아야 돼요 왜 근데 오늘 이런 날에 고기가 들어가는 빅매이 왜 반값이지 젠장 하필이면 오늘 아 오늘요 오늘은 아마 그런 문화 문화적인 차원에서 안되지 않을까요 하여간 그렇긴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 베스트 BJ 운영 관련과 해서 이 개편 공지된 거 사실 되게 좀 개인적으로 불편해요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아직 그 뭔가 그냥 나처럼 꾸준히 방송만 하는 사람들은 그 뭐냐 그렇게 꾸준히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그 컨텐츠 지원 이런거나 그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 그 평균 일반적인 그 방송을 할 때 평균 동접이 두 자릿수가 안되면 이건 뭐 내미지 말라 이거잖아 최소한의 지표로 하는 거잖아 그게 결국 나는 뭐 이제 배비 이런 쪽 하고는 상관도 없는 약간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뭐 운영자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일비 약간 그런 그런 선으로 끝내야 되나 확 그냥 그래서 진짜 막 빡 빡쳐서 막 동시 송출하겠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저는 동시 송출을 할 수 있는 상의 PC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PC 사양이 좋아야 동시 송출 하는 말든 하죠 그래서 사실 그래요 진짜 동시 송출 하는 BJ들 중에서는요 특히 게임방송 동시 송출 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그 뭐냐 진짜 i7 최신 세대 에다가 그 gtx 1080ti 끼고 그래야지 동시 송출 껴더라구요 물론 이제 동시 송출 하려면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자체 그래픽 은 아마 최상위 옵션으로 못할 거에요 제가 장담 하는데 그 방송 까지 하려면 그래픽 최상위 옵션으로 못 돼요 음 이게 방송하면서 프레임이 떨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 합의를 봐야 돼요 그게 아니고서는 뭐 제가 뭐 동시 송출 할 수 있는 깡도 안되고 왜냐면 동시 송출 해봤자 유튜브에서도 구독자 인원 안되면 그 동영상 그 수익 못받고 슈퍼챗도 못받아요 음 슈퍼챗은 구독자만 넘으면 할 수 있는데 동영상 수익은요 그 조회 시간도 4천 시간은 넘어야대요 아 네 그렇구요 음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뭔가 깡이 안되가지고 일단은 그런 동시 송출을 못한다는 점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구요 음 좀 안타깝죠 사실 뭐 어차피 유튜브에도 제가 그 웬만하면 제가 방송 풀영상은 다 올려요 근데 이제 오늘처럼 그런 뭔가 컨텐츠가 있는 날의 방송의 그 경우는 제가 풀영상을 통으로 올린게 아니고 파트별로 녹화를 해요 그래서 그럼 파트별로 녹화를 해서 그런거 인쇄를 하는거죠 아니 인쇄하는데 업로드를 하는거죠 그래서 그 파트별 컨텐츠를 녹화해가지고 올리는 채널은 유튜브 본 채널이구요 그리고 풀영상 채널은 진짜 그냥 애초에 따로 녹화할 생각이 없이 그냥 파트별로만 했던거 아니 그냥 풀영상으로만 했던거 앞으로 그런거를 이제 풀영상으로 올릴거에요 그렇구요 음 일단 이 알림게시판 이거 보고 그냥 제가 생각나서 일단은 오늘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한 파트 좀 따로 녹화를 떴어요 이제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감사합니다.